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월 11일 날 오후 4시 12분 무렵에 조선일보가 속보로 전하는 소식은 놓칠 수가 없는 대단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정말 우리가 특별한 그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속보 정당 가입 연령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이동시키다. 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리고 그 하단에 작은 제목으로 제외국민투표소 추가 설치 공직자 선거법 개정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정당 가입 연령 조정과 아울려서 제외국민투표소 추가 설치는 모두 다 집권 여당의 매우 유리한 제도임을 누구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날 공병호 tv는 제외국민선거에 관해서 제외국민투표 개정안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다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방송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선거법을 차근차근 바꾸어서 합법적으로 선거를 훔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에서 제외국민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그리고 우편투표 등은 모두 조작천국에 해당된다. 결국 여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질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사전선거 거소투표 선상투표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등에서 선거인 수를 대폭 늘리기 위한 제도개편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3구 대선을 불과 60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외국민투표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월 10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외국민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제외투표 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외국민수가 6만 명인 지역에는 2곳, 9만 명인 지역에서는 3곳의 투표 수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 수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공병호TV는 2021년도 7월 15일 날 방송에서 시스템전문가 KC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은 제외국민투표에서 전산조작으로 의심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왜 사전에 등록된 제외국민 등재에서 나타난 숫자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외국민선거인수 그리고 유권자수 사이에 무려 7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7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외국민투표의 경우 유권자 확정명무에는 6만 6,4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 개표 결과 유권자수는 14만 6,289명입니다. 두 숫자 사이에는 7만 3,247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연수국을 경우만 하더라도 제외국민투표의 경우 유권자 확정명분은 선거 이전에 4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관위 발표 개표 결과 유권자수는 852명입니다. 무려 한 지역구의 유권자수 차이가 394명이나 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시스템에서 확정된 유권자수는 선거 전과 이후에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변경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결국 유령투표수가 상당수 발견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투명한 제외국민투표를 투명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보다도 오히려 제외국민투표자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선거법 개정안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선거 전에 등록하지 않은 제외국민도 그냥 투표장에 가면 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확정된 유권자수와 선관위 개표결과 유권자수가 다른 일들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에서 숱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한 시스템 전문가 케이시는 딱 잘라서 자신의 전문가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전산 조작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이렇게 권력을 쥔 사람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자위적이고 임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룸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관련 제도들을 차근차근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투표 선거입니다. 선거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모두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특정 정치 집단이 합법적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룸을 넓히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제외국민투표 영역이 바로 이 부분에 속합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 공정한 선거 결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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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